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모양도 꽃 모양 같아요. 이렇게 큰답니다. 당선이 저거를 이렇게 된섬처럼 이렇게 뿌리를 위로 심나봐요. 오 이쁘네요. 꽃도 진짜 이쁘대요.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니라 그런데 이쁘답니다. 당선이 이렇게 큰답니다. 아 그래요? 요거 다? 이것도 사장님이 키우시던 화분에서 뺀 아이들이랍니다. 베이비 핑거 15,000원입니다. 이런거는 정말 묶고 사장님이 키우시는거에요. 얘는 15,000원, 얘는 10,000원. 얘는 15,000원. 얘는 15,000원 돼요. 얘는 10,000원. 여기가 12,000원. 여기는 얘도 12,000원. 얘는 10,000원. 사이즈별로 달라요. 그런데 사장님이 화분에서 키우시던 것을 분갈이하면서 이번에 다 빼놓으신거에요. 이거 너무 이쁜거에요. 이 아이는 특미인인데 이것도 사장님이 화분에 있던거 뽑으셨대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세아이가 있어요. 특미인. 특미인이랄미인도 처음 보는데 5,000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분갈이 지금 가을에 분갈이 하면서 뽑으신 아이들이 몇 개있어요. 뽑은 아이들이 몇 개있어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정말 화분에서 컸던 아이들이라서 정말 튼튼하고 이쁩니다. 5,000원입니다. 몇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거 빨리 하세요. 샴페인 군생입니다. 샴페인 군생. 2도, 3도 되는 샴페인 군생. 7,000원입니다. 완전 달궈진 아이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색이 들었어요. 달궈진 아이예요. 샴페인 군생. 써버림입니다. 써버림. 엄청 오래 묵은 아이예요. 4년, 5년 됐을거에요. 10cm 정도 됐는데 완전히 땅땅합니다. 화분에서 내가 빼놓은거에요. 아 그래요? 이런건 사셔야 돼. 사장님이 화분에서 키우시던거 빼놓으신거래요. 이런거는 그냥 빨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만원입니다. 자영군생. 와 진짜? 화분에서 뺀거에요. 화분에서 써야 돼. 너무 이쁘다 이거. 자영군생이랍니다. TP. 화분 분갈이 하시면서 화분에서 빼놓으셨대요. 요거랑 써버리면 진짜 빨리 하세요. 화분잎이 지울 때. 이거 5,000원 맞아요? 아니 이렇게 목대가 좋은데? 이렇게 목대가 좋은데? 이거 5,000원이랍니다. 이쁘다. 이리 봐요. 아 이거 봐. 꽃송이라 봐야돼. 모닝듀 4,000원. 모닝듀. 이쁘다. 모닝듀도 완전히 다 젖었어요. 지금. 목대도 좀 있어. 4,000원입니다. 모닝듀 4,000원. 분을 더 많이 멉쳤어요. 페리도트에요. 아직 색이 좀 안들었는데. 지금 빨간 점을 찍고 있어요. 요렇습니다. 근데 지금 두스는 되게 많아요. 자 이거를 이제 굳히시면 됩니다. 집에서 햇빛 많이 부는 데서 굳히시면 됩니다. 페리도트 7,000원입니다. 빨리 하는 사람이 좋은 거 가져가고. 빨리 하는 사람이. 요거는 좋은데 여기는. 조금 과한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거 골라온다고 골라와도 이래. 그러니까 두스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빨간 아이 중에도 대표적인 아이.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 오 진짜 사이즈도 커요. 이거. 12cm 됩니다. 12cm 일렉트라. 너무 예쁘네요. R.E.S. 진짜 신생. R.E.S. 창모양을 좀 이렇게 하고 있죠. R.E.S. 8,000원입니다. 사이즈 확인하세요. 7cm 분이 있는데. 꽉 찬 아이들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7cm 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R.E.S. 브렌티. 브렌티에요. 브렌티에요. 브렌티. 얘는 5,000원입니다. 조금 원종 폴라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얘도 7cm 정도 되는거에요. 7cm 분이 담겨져 있는거에요. 브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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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 폴라타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더 빨개질거에요. 레드 에본이에요. 사이즈 꼭 확인하세요. 자 이게. 사각포터가 7cm 분이에요. 7cm 분에. 꽉 찬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도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8,000원입니다. 레드 에본이 8,000원. 보다. 더 빨개질거죠. 자. 이 아이들은 일렉트라구요. 4,000원입니다.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예쁘죠. 사이즈는. 한 6cm 정도 소속목. 2,000원씩입니다. 소속목. 블랙탑 아이들. 각이 좀 진 아이들이. 블랙탑. 8,000원입니다. 8,000원. 소속목이. 이렇게 키우는거랍니다. 목대로. 진짜 멋있다 이거. 이건 얼마에 파시는거에요? 안팔아. 안팔아요. 로스타라는 창이래요. 요아이들은. 요아이들은. 지금 7cm포트에 있죠. 요아이들은. 2,000원입니다. 로스타라는 창이래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우리 콜로라타이스에요. 콜로라타이스. 25,000원인데. 사이즈는. 16정도 됩니다. 콜로라타이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쌍주인데. 좀 작아요. 요렇게. 요아이도 똑같이. 25,000원입니다. 얘는. 12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티피처라. 자. 어우. 색깔 된거 봐요. 손톱이. 완전 빨갛습니다. 티피처라. 7,000원입니다. 중품정도 됩니다. 이쁘다. 리미너스에요. 리미너스. 목돼있는 리미너스가. 만원입니다. 커요. 많이. 리미너스. 무리옷.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 리미너스. 살금. 2인금.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2,500원입니다. 2,500원. 7세 지붕에 있어요. 샤프란블루에요. 샤프란블루. 와우. 얘네들도 지금 더 빨개졌어요. 샤프란블루. 15,000원입니다. 8cm. 샤프란블루. 요렇게 빨개진거에요. 오. 3대도 있어. 샤프란블루. 15,000원입니다. 어. 이거 드래곤 그건가. 응. 오. 이거 진짜 이뻐요. 드래곤 블루드래곤. 그렇지. 블루드래곤. 얘네들은 가운데가 너무 이쁘죠. 가운데가 너무 이뻐. 아. 이거는 더 빨개. 이렇게 뭘 들은가 봐. 이거 봐요. 오. 블루드래곤. 4만원이에요. 얘는 좀 갑옷 차이에요. 어디든 가든. 7cm 정도 되는데. 4만원입니다. 12cm 정도 됩니다. 짱미 목대도 있고. 여기가 만원입니다. 짱미. 어. 얘도 만원이에요? 응. 얘도 만원이랍니다. 색이. 분홍 노랑 노랑 노랑한 운동장 금. 군생이에요. 군생. 이렇게. 16 정도 되는 운동자군 군생이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꽃다발 같아요. 여기가 에보니 한스입니다. 한스의 보내기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14 정도 되는. 에보니 한스. 어. 이 아이는 진짜 좋다. 얘는 아메티스트에요. 아메스트로 하고 또 다른 아이예요. 입장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8cm 정도인데. 25,000원입니다. 진짜 이뻐요. 얘들. 얘는 하나. 다코누브라 군생. 7,000원인데. 이 아이는 좀 크네. 아메스트로 2만원인데요. 사이즈. 12 정도 되고요. 엄청 크고. 지금 다. 색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아메스트로 2만원입니다. 스노우볼 2,000원인데. 뭐. 쌍돼도 있고. 외돼도 있는데. 아이들이 묵은아이들이에요. 자. 묵은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묵은아이 스노우볼 2,000원입니다. 로우 굼. 아. 이제 색깔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모금 14,000원입니다. 다 쌍돼들이에요. 서부리기다입니다. 서부리기다. 쌍두하고 외돼도까지 해서. 7,000원입니다. 7,000원. 사이즈. 라인이 되게 빨개요. 목대도 있고. 라인이 빨개요.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되는 서부리기다. 이렇게. 7,000원입니다. 3개 뿐입니다. 3개 뿐입니다. 자. 피어리스. 큰 피어리스에요. 5,000원인데. 12 정도 돼요. 12cm 피어리스. 지금 색이. 아. 지금 지는 햇빛이라서. 네. 보라보라 합니다. 에둘리스. 에둘리스. 에둘리스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야 되겠다. 에둘리스.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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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3두네. 그렇죠. 2두 3두 3두. 에둘리스. 10,000원입니다. 열심히. 우리 쇼년따이. 이. 12,000원. 3개 밖에 안남았어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엄청 커요. 저 20cm자가 다 넘습니다. 12,000원 3개 밖에 없습니다. 빨리 사두르세요. 문페리오 문페리오인데 지금 짱짱해요 15정도 됩니다 15정도 문페리오 군생 9천원입니다 9천원 줄리아나가 이렇게 3개 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3개 3천원입니다 3천원 3천원 줄리아라 자 피치쌤 크림이 군생이 4천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4천원입니다 만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4천원짜리가 있어요 얘는 한 10댄치 정도 돼요 프레뉴 목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목대가 잘 안보이는데 골목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소리죠 프레뉴 6천원입니다 김잎 송묘기인데요 엄청 묵은 아이들입니다 김잎 송묘기입니다 빨글빨글빨글 물이 들고 있어요 김잎 송묘기 놀라지 마시고 5천원입니다 5천원 피치쌤 크림 와우 진짜 크다 한 18, 19정도 돼요 만원이에요 만원 피치쌤 크림 만원입니다 얘는 러우지요 얘는 러우지요 러우도 만원이죠 러우분생도 러우분생도 만원입니다 러우분생도 만원입니다 얘는 블레이프 어 얘 물두고 있네 얘도 8천원 블레이프는 8천원입니다 러우초라도 똑같나요? 러우초라도 만원입니다 축전 4도 5도 꽃들도 예쁘게 피고 있어요 4천원씩입니다 이 분생들 이 분이 7cm 분이에 담겨져 있는데요 작게는 4도 많게는 5도 이런식으로 담겨져 있는 축전이 4천원입니다 컴퓨터니아 이 아이들 진짜 고가의 하우시아예요 컴퓨터니아 사이즈와 입장수를 많이 보셔야 돼요 15,000원 이고요 이 아이는 아트로프스 컴퓨터 25,000원 탑이 엄청 높아요 이렇게 25,000원입니다 플로리디티 3도입니다 플로리디티 3도 얘는 만원입니다 플로리디티 3도 만원 레인보우 선셋이에요 레인보우 선셋 이렇게 목돼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목돼있는 아이들 15,000원입니다 물이 진짜 이쁘게 된다 좀 있으면 환상적이다 아는 사람은 매니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레인보우 선셋 목돼있는 아이들 독일 샴페인이에요 쌍듀도 있고 외듀도 있고 7.5, 8cm 정도 되는데 독일 샴페인 7,000원입니다 사이즈가 분생인데 완전히 지금 굳었어요 지금 깽땅합니다 3,000원입니다 이게 분생입니다 시일화공제 3,000원 얘는 선스타 선스타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3,000원 선스타 괴마옥 대품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자고들도 엄청나고 이런 아이들 35,000원 써있는데 33,000원까지 세일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괴마옥도 한번 비입해보세요 염자금인데 목돈 엄청 좋아요 염자금 분홍분홍 물이 들고 있어요 염자금 이렇게 좋은 만원입니다 만원 은파금도 물 들면 너무 예쁘죠 은파금도 만원입니다 큽니다 다 원종자라고사 군생입니다 원종자라고사 군생입니다 원종자라고사 군생 12정도 돼요 12정도 만원입니다 문데르 군생이에요 문데르 군생이 엄청 커요 12정도 돼요 문데르 군생 8,000원입니다 올리비아 군생 이제 보라보라 익을 거에요 원종자라고사 구요 그 다음에 루슈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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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두고 있다 처음보다 그죠 입장이 다 빨개빠끈 물두고 있어요 루슈라리아 10cm 정도 됩니다 루슈라리아 너무 커요 9,000원입니다 9,000원 16,17정도 되는 올리비아 군생 색깔이 많이 들었어요 올리비아 군생 9,000원입니다 슈퍼클론 슈퍼클론 원종 애본이죠 얘는 원종 애본 슈퍼클론은 43,000원입니다 슈퍼클론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가격이 달라요 원종 애본이 슈퍼클론입니다 원종 슈퍼클론 43,000원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해요 더 있어요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요 15cm 정도 되는 원종 애본이 슈퍼클론 43,000원입니다 도착! 슈퍼클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마누스쿨룸이요. 꽃이 피면 이렇게 핀답니다. 지금 얘도 지금 피려고 하는 것 같아. 와우 진짜 너무 예쁘죠? 마누스쿨룸. 여기는 메비나 군생입니다. 메비나 군생 7,000원이에요. 12cm 메비나 군생 7,000원입니다. 자 라울. 와 라울 많이 빠졌어요? 라울 색이 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예쁜 라울이 이렇게 예쁜 군생이 5,000원이니까. 이거 봐요. 진짜 엄청 많았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몬 트위스트 철화인데 와 철화 몸통이 지금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레몬 트위스트 철화 12,000원입니다. 레몬 트위스트 철화. 젤리카시오피아인데요. 사이즈가 커요. 8cm 쌍두고 한 7cm 정도 되고요. 거의 쌍두가 많습니다. 여기 초연대고. 만원입니다. 아모르 파티. 여기도 만원이에요. 오 색깔이 더 많이 들었네. 8cm 정도 됩니다. 아모르 파티. 솜니엄. 15,000원이에요. 솜니연들이 이렇게 많아요. 솜니연들이 많습니다. 7cm 정도 되는데 15,000원인데 얘네는 전체적으로 그리더라요. 5,000원이에요. 지금 라인들이 더 빨개졌어요. 지금 5,000원. 유아이는 풀로라입니다. 풀로라. 풀로라인데 쌍두. 쌍두 쌍두. 매드와 쌍두가 있는데 한 6cm 정도 됩니다. 풀로라. 풀로라 8,000원으로 세일해 주신대요. 로즈팜입니다. 로즈팜. 색깔 진짜 예쁘게 잘 되셨죠. 로즈팜. 만원입니다. 로즈팜. 사이즈 7, 8 정도 됩니다. 로즈팜. 색깔 다 예뻐요. 너무 예쁘죠. 조이와커. 요아이도 너무 세게 너무 많이 예쁘게 들었어. 9cm 중 8, 9cm 됩니다. 조이와커 15,000원입니다. 눈들이 규빌종 근생인데 얘네들이 빨리 더 무리드는 것 같아요. 8cm 정도 됩니다. 눈들이 규빌종 근생입니다. 이거 수영어 보세요. 색깔. 와 완전 빨개. 완전 빨개. 딸가다 보태 좀 찐분홍색 같은 느낌. 2만원인데 와 너무 예쁘다. 식전 자연군생에 목돼 있는 아이예요. 엄청난 기억이 되었죠.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답니다. 2만원입니다. 로즈베리금이 이게 색이 들면 진짜 예쁘다는데 지금 분홍분홍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도 작아요. 근데 본 따위를 확인하세요. 5cm 정도인데 지금 군생으로 지금 막 2도 3도 막 이렇게 있어요. 로즈베리금. 조한다니의 군생 2,500원입니다. 조한다니의 군생. 지금 색 다 이쁘게 들고 있어요. 조한다니의 군생인데 그냥 많이 최연식에 3개 다 주시대요. 12,000원에 그냥 주신대요. 이것도 15,000원짜리도 그냥 다 12,000원에 다 주신대요. 화이트 그린이 3개 뿐이 갈게요. 소인제군 정말 정말 예뻐지고 있죠. 2만원입니다. 이거 커요. 다른 데서 지금 소인제군 보시면 아시는데 10cm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큰 사이즈예요. 2만원입니다. 로즈베리금은 다크노브라입니다. 다크노브라 군생. 한 8cm 정도 되는 3도가 제일 작고 4도, 5도 되는 아이들이 있거래요. 제일 좋은 것부터 걸어주시니까 다크노브라 군생. 로다 군생. 묵은둥이들이에요. 목대도 있고 로다 군생.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6,000원입니다. 6,000원. 엄청나죠? 로다 군생 6,000원입니다. 13 정도 돼요. 두 개만 남았어요. 두 분 빨리 하세요. 8,000원입니다. 매그놀리아 100번과 파란색 교배종이에요. 매그놀리아 17,000원. 중품 종류세요. 좀 커요. 되게 쌍두시되어 있는 아이들. 만원씩입니다. 매그놀리아. 얘 또 되게 예쁩니다. 매그놀리아. 엄청 묵은 우리 오주먹이에요. 오주먹. 엄청 묵은 오주먹.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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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 5cm 돼요. 목대가 목대 두께가 엄청 묵은 오주먹. 2만원입니다. 퍼플라이트예요.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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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퍼플라이트. 군생 1만원입니다. 빨간색으로 불던데요. 지금 둘 두고 있는 중이래요. 유리 점금. 먼저 군생이 장난 아닙니다. 따글따끄따글. 2만원입니다. 2만원. 유리 점금 2만원입니다. 매직잼골드. 물두고 있어요. 너무 예뻐졌죠. 2,500원입니다. 한 퍼트에 2,500원. 매직잼골드. 프리커식물. 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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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입장도 많이 잘 나왔어요. 이 여행이 7만원이에요. 7만원. 프리커식물. 비온세금. 색 환상이죠. 산상이죠. 얘는 원래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비온세금이. 4만원입니다. 4만원. 10cm. 얘는 좀 작은데 같은 가격이에요. 먼저 하시는 분이 큰 거. 4만원입니다. 원종 백대하금입니다. 완전히 지금 하늘이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원종 백대하금 7,000원입니다. 너무 건강해요. 얘는 히아리움 근생이에요. 자연근생. 자연근생 15,000원입니다. 히아리움. 자연근생 13 정도 됩니다. 크라슐라엘라방스 근생이 3,000원이에요. 크라슐라엘라방스. 환영냄새 나는. 꽃에서 환영냄새 나요. 크라슐라엘라방스. 지금 꽃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봉 여기는 연봉근생인데. 2두박 3두박 이렇게 있어요. 2,000원씩이에요. 짚시도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짚시고 요 아이들은 연봉입니다. 연봉, 짚시. 아, 린대리도 많아요. 두오프 여기 많네. 두오프는 꽃이 정말 예뻐요. 꽃이. 어, 이게 뭐예요? 너무 예쁜데? TP. 아, TP구나. 자, 이 아이들은 핑크 자라고 사. 1,500원. 택배는 2,000원입니다. 자, 여기 묵은 베이비 핑거둘. 이렇게 요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2,000원. 묵은 아이들이에요. 우와, 패라독스가 이렇게 이렇게 불드는 거예요. 패라독스가 더 빨개져요. 원래 더 빨개지는데 지금 빨개질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 1,5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이보에요. 자, 이브. 이브 창이에요. 자, 얘들은 타이니 버거고. 얘네나. 얘는 시에라. 그럼 시에라가 2,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는 거죠? 자, 올패도 지금 막 군생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3대도 있어요, 올패. 1,500원. 택배는 2,000원입니다. 덴트라잼 이거 봐요. 너무 이뻐죠? 색깔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덴트라잼. 얘가 미니마구나. 미니마. 오, 이쁘죠? 미니마. 여기는 양진도 있네요. 양진. 나나오크무니. 나나오크무니 군생도 있어요. 얘네들은 메비나 군생이에요. 메비나 군생. 도테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썸도 크죠. 블루 서프라이즈. 홍대와도 있고. 라일락도 있어요. 핑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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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졌네. 벤바디스도 있다. 벤바디스도. 1,500원입니다. 1,500원. 피치스 앵크림. 이렇게 군생도 있어요. 1,500원짜리에. 소인자인가요? 어휴, 끈적끈적거려. 샴페인도 있죠? 샴페인은 1,500원입니다. 다시 택배는 2,000원입니다. 오, 타이네베고 가운데에 핑크핑크한 거 보세요. 완전 보라색. 오, 완전 너무 예쁘다. 타이네베고가. 올리비아도 이렇게 군생. 1,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올리비아, 군생. 자, 양지. 양지들도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어. 그죠? 더 익어야 돼. 자, 맵이나 군생들 엄청 싫어합니다. 스타버스트 군생이야. 군생입니다. 2,000원이에요. 스타버스트 군대. 자, 리가. 리가의 위아들은 1,500원이에요. 1,500원. 얘는 2부지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얘가 2부. 어, 얘가 2부고, 얘는 크리스마스고, 2부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1,500원씩입니다. 리가. 요아이드는 리가예요. 호퍼리 너무 엄청 크지요. 이 아이들 1,500원이에요. 정야도 있고요. 수연도 있고, 수연도 있고, 블루도 있고, 다 1,500원 아이들이에요. 원종 크리스마스에요. 얘도 원종 크리스마스. 문페리도 되게 크지요? 문페리. 여기들. 자, 브리틀잼. 1,500원입니다. 올팻도 있어요. 자, 듀어프도 아직 있네요. 이 아이는 듀어프고, 이 아이는... 그 이름이 뭐더라? 룬제리. 룬제리. 자, 미니 벽원. 1,500원 아이들입니다. 자, 적토이도 있어요. 적토이. 자, 시원다유. 500원짜리를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또 새로 들어온 애들 있나 볼게요. 음, 정난도 있구요. 오, 이거. 오리카타 카바나였군요. 자, 이렇게 500원짜리도 이렇게 군생들 많아요. 젠트라잼도 있구요. 자, 우주먹도 있고. 여기는 500원짜리가 막 묵은 애들이 되게 많아. 빠졌다. 음. 아, 이게 500원이예요, 이게. 그쵸? 이게 500원이에요, 이게. 음, 이거 봐. 핑크 잘하고 있어. 로우드 했구요. 얘는 사비아나로즈예요, 사비아나로즈. 눈패어리예요, 눈패어리. 눈패어리. 이제 여기는 이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바뀌는 아이들이. 차량막을 다 치셨기 때문에 이제 햇빛 막고 이제 더 빨개질 거예요.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500원짜리는 택배 안됩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고르실 수 있어요. 500원짜리 택배가 안됩니다. 자,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얼마나 밝아지고 이뻐지겠어요. 그쵸? 차양막이 있었는데 차양막을 다 쳤습니다. 추웠습니다. 알겠지? 도테라. 도테라 많아요. 오셔서 고르세요. 스노우불인데 이거 봐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 되게 땅땅해요. 이게 500원입니다, 500원. 느끼지 않죠? 얘는 자라고사예요, 자라고사. 와, 이거 봐. 이게 물만 주면 좀 필텐데 지금 말라가지고 자라고사들 이렇게 자, 매점 방문하시는 분은 골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뭘로도 이렇게 500원짜리가 있네요. 쌍주도 있고요. 와우. 미니마. 얘는 미니바예요. 아, 미니바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이런 거 막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진짜,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죠. 미니마. 아, 예쁘다. 막 물들은 거 봐요. 이 recipes 앨범 불 소esti